안녕하세요. 중고차 시장에서 가성비 너무 좋은 차, 진짜 좋은 차. 그런 차만 제가 오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멋진 차량, 바로 적당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차. 사회 초년생분들, 그리고 출퇴근용으로 충분하게 잘 탈 수 있는 그런 차량 중에서 아주 좋은 차, 연식 좋은 차 중에서 가격이 좀 싼 차. 그런 차 제가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출퇴근용으로도 정말 안성맞춤이기 때문에 끝까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화민은 딜러 전산망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선 볼 수 없어요. 매장에 오시면 딜러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물론 친절하게 설명을 안 하겠죠. 오늘 영상 지금부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신형 K5 15년식 이후에 출고된 차량들인데 정말 가격이 저렴하고 정말 좋아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차만 지금 골라봤습니다. 저희 매장에 오시면 대략 한 151대 정도가 있습니다. 151대 중에서 이렇게 1000만원 넘어가고 1400, 1300 이렇게 비싼 차들, 1500 이렇게 비싼 차들 900만원 넘어가는 이런 차량들은 제가 추천 안 드릴게요. 너무 비싸잖아요. 첫 번째 추천 모델입니다. 750만원이고요, 이 차량. 이 차량 생각해 보니까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이. 그리고 디자인도 하얀색이고, 예쁘죠? 예뻐요. 그리고 750만원 정도. 와, 진짜 싸죠? 일단 16년식이에요. 16년식에 750만원. LPI 렌터카, 럭셔리 등 완전 무사하고 그리고 네비게이션이 없지만, 사진에는 네비게이션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16만 킬로 탔고, 16년식 모델입니다. 깨끗합니다. 이렇게 탈 수 있고요. 주행거리도 이 정도면 괜찮죠. 이 정도면 좋잖아요. 그리고 사고, 미세누, 전혀 없어요. 전혀 미세누이 전혀 없습니다. 사고도 전혀 없고요. 좋아요. 렌터카 이력은 있죠. 이런 차, 아깝잖아요. 이 정도면 출퇴근용으로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연식이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듭니다, 개인적으로. 750만원, 누유도 없습니다. 추천드립니다. 다음 차량 볼게요. 다음 차량은 조금 더 쌉니다. 이 차량. LPI 렌터카, 럭셔리 등급.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상어 지느러미, 3개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나오고요. 범퍼 가드가 정말 예쁘죠. 검정색입니다. 검정색 상. LED도 예쁘고, 리어 컴보도 예쁩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680만원, 16년식이고, 17만 킬로입니다. 옵션은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들어갑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방착되어 있고요. 시트의 상태도 깨끗해 보이죠? 16년식입니다. 미세누 전혀 안 보이죠? 없네요. 깨끗하고요. 그리고 사고도 전혀 없습니다. 렌티력만 있어요. 이 정도면 뭐 일단 가격이 너무 싸니까, 그리고 주행거리도, 그리고 연식도 너무 좋으니까 사고 싶죠. 이 정도면 뭐 괜찮네요. 다음 차량 볼게요. 오늘 가성비 좋은 차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K5 모델이에요. 다음 차량은 LPG가 아니고요. 다음 모델은 바로 디젤입니다. 디젤이 아무래도 연비는 LPI보다 훨씬 좋아요. 생각보다. 이 시간 차량 보기 전에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여러분, 인생은 본래가 힘든 겁니다. 힘들면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고속도로 주행이나 장거리 운행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디젤 사야 됩니다. 디젤만큼 연비가 좋은 차는 없어요.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전기차 빼고는 불가능합니다. 이 차량은 16년식, 14만 키로, 850만원, 1.7 디젤 프라스티지, SX 등급, 그리고 1인 신조라는 점, 그리고 내차피에 전혀 없어요. 비흡연 차량,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교환했다는 점, 키 두 개 있습니다. 1인 신조,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하이페이스 룸밀러, 그리고 블랙박스. 좋아요. 옵션은 앞전의 차량보다 훨씬 좋네요. 그리고 버튼 시동, 스마트키 들어간다는 점, 내비게이션은 정품입니다. 와, 이 정도면 뭐, 통풍 시트까지, 와, 장착되었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 드라이버 모드, 핸들 열선, 그리고 스탑앤고 옵션이 들어갑니다. 와, 옵션이 정말 너무 좋은데요, 이 차? 와, 완전 무사고예요. 미세뇌은 전혀 없고. 와, 저라면 LPG 안 사고 이거 살 것 같아요. 와, 완전 무사고, 정말 깔끔합니다. 매연은 9% 나오네요. 매연 같은 경우에는 13% 이상만 안 나오면 됩니다. 13% 나와도 사실상 검사 수치에서는 합격이에요.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13% 넘어가면 안 좋아하는 것뿐입니다. 9% 정말 좋죠.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합격! 좋아요. 이 차량 사십시오. 렌트 이력, 렌트 이력 없어요. 그리고 LPG보다 훨씬 좋습니다. 다음 차량 볼게요. 자, 다음 차량은 아주 싼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차량 같아요. 한번 볼게요. 740만원, 정말 싸죠? 하지만 색상도 정말 예쁩니다. 하지만 좀 가격이 좀 마음에 걸려요. 한번 볼게요, 가격. 성능 점검, 와, 역시나 사고가 굉장히 좀 많이 났어요. 미세뇌이후가 두 개까지 있고, 와, 이걸 이대로 판다니 정말 제정신이 아니죠. 이 차량 가져온 분, 와, 이렇게 팔 수는 없는데 와, 일단은 이렇게 수립이 안 하고 그냥 팔고 있네요. 와, 이런 차량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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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이런 차 사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사지 마세요. 다음 차량 볼게요. 오늘 소개한 차량 중에서, 자, 이번 차량은 오늘 제가 가져온 차량 중에서 가장 비싼 차량입니다. 920만원, 렌터카 LPI, 럭셔리 MX 등급, 완전 무수하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옵션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있죠. 그리고 블랙박스 있고요. 그리고 주차석 공조 시스템, 하이어 트레드 많이 남았습니다. 시트는 깨끗해요. 이 차량도 같이 추천드립니다. 주행거리는 15만 5천キロ, 일단 연식이 너무 좋아요. 연식이 무려 18년식. 와, 이 정도면 뭐, 그냥 뭐 땡큐죠. 성능 점검, 미세뉴요는, 어? 누유가, 어, 심각한 곳에 하나 찍혀있네요. 와, 이 차량. 어허, 누유 때문에 이 차량 추천 빼겠습니다. 추천 안 드립니다. 이런 차는 사지 마세요, 일단. 정정비 안 하고 그냥 팔았기 때문에 안 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차량 볼게요. 다음 차량은 은색입니다. 은색 좋아하시는 분도 있죠. 자, 은색. 은색은 가격이 저렴하면서 약간 좀 똘똘한 차량들이 많아요. 자, 렌터카 프레스트지 등급, SS 등급, 그리고 LPI, LPG입니다. 그리고 키 두 개 있고요. 일단 연식 대비, 와, 주행거리도 좋은데 가격이 일단 너무 싸죠. 확실히 은색이라서 가격이 많이 쌉니다. 싸게 팔고 있습니다. 은색. 690만원. 16년식에 16만원입니다. 자, 어설픈 흰색, 검정색 사는 것보다 자, 이렇게 똘똘한 차량 690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사는 게 훨씬 나아요. 나중에 타시면 압니다. 내비게이저 후방 카메라, 그리고 버튼 시동 스마트키. 와, 이 정도면 뭐 오토라이트 기능까지 들어갔나요? 오토라이트 기능까지 들어가고요. 역시나 프레스트지 등급이기 때문에 옵션 면에서 훨씬 더 좋네요. 럭셔리보다. 그리고 와, 전동 시트까지. 와, 이 정도면 뭐 저라면 뭐 코리저 키 두 개 있고요. 좋아요. 저라면 살 것 같습니다. 사고는 어떻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고가 있을까요? 미세누, 오일펜, 좋아요. 10만원 정도 경정비 예상됩니다. 그리고 여기 뭐 두 개 정도 단순기간 있네요. 이 정도는 뭐 애교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렌티리어 이 정도 있고요. 와, 그래도 일단 가격이 싸니까 이 정도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감수하고 사셔도 됩니다. 저라면 그냥 감수하고 살 것 같아요. 추천드립니다. 690 정말 쌉니다. 다음 차량 볼게요. 다음 차량은 800입니다. 800, 가격 좋아요. 이 정도면 어제 매입한 차량인데요. 이 차량 일단 LPI 럭셔리 등급 그리고 800만원 12만키로예요. 16년식입니다. 와, 이 주행거리가 일단 너무 좋네요. 이 차 성능 점검 볼게요. 성능 점검, 미세누요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가스케 쪽에 하나 있습니다. 대략 한 25만원 정도 경정비가 예상이 됩니다. 이 누유로 바뀌었을 때 수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하셔도 됩니다. 성능 점검은 완벽한 완전 무사고를 자랑하고요. 렌트력 있습니다. 일단 주행거리가 너무 짧아서 그리고 색상이 하얀색이라 이쁘니까 추천드리고 싶어요. 일단 내비게이션 있고요. 그리고 키 두 개 있고요. 그리고 완전 무사고 차량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있다는 점 현재 사진은 두 장밖에 없습니다. 어제 매입해서 아직 못 찍었어요. 다음 차량 볼게요. 다음 차량 아까 설명하다 말았죠. 이 차량 920만원 MX 등급 무사고 1인 신조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있다는 점 오늘 소개하는 차량 중에서 가장 비싼 차량이죠. 이 차량 좋아요. 일단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좋아요. 일단 좋고요. 타이어 트레드 90% 이상 남았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깨끗한 실내가 나옵니다. 흙은 묻어있지만 현재 어제 매입해서 지금 현재 상품화 중에 있습니다. 이 차량 14만 킬로 16년시고 가솔린 1인 신조 차량 성능 점검은 휀다기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누이는 전혀 없어요. 좋죠. 이 정도면 합격이죠. 저라면 삽니다. 무조건 사요. 이 정도면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차량 전부 설명을 마쳤고요. 중고차 구매하실 때 항상 구몰입청약들 1년 보증 엔진 미션 보증 가능하다는 점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문제가 있다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